좋아요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지 혼자 떨어지는거 좋아 벌레처럼 살고싶은 충황제입니다 사마귀의 집 꾸미는 방법 빠르게 짚어주겠습니다 바라던 바다 먼저 재료를 소개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육통, 흑조금, 플라스틱망사, 인조풀 또는 기호에 맞게 나뭇가지나 생화초를 통안에 넣어도 좋습니다 구성이 생각보다 허접하죠? 괜찮습니다 우리 사마귀는 밥과 물 매달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아 그리고 충황제랑 디파일러랑 같은 사람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손으로 구별하십시오 제가 충황제, 이쪽이 디파일러인 것입니다 이제 집 만드는 건축가가 되어 사마귀의 집을 만들어봅시다 첫번째 글루건을 멋지게 킵니다 굳이 이렇게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지나게 켜보고 싶었습니다 두번째, 펫대로 쓰일 인조화초와 플라스틱망사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화초는 벽에 망사는 천장에 부칠 겁니다 인조화초는 안에 철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리이퍼, 리퍼로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세요 제 손을 잘 보냈습니다 플라스틱망사 생각보다 질깁니다 애드리스는 카와이한 가위로 자르면 개고생이니까 큰 가위를 쓰도록 합시다 모양이 못생겼으면 칼로 테두리를 다듬어줍시다 단, 이렇게 책상에다 대놓고 칼질하면 기스가 나는 책상을 보고 날아오는 어머니의 마음 터치 밑에 받침대를 받치고 자랍시다 세번째, 플라스틱망사를 뚜껑에 붙입니다 달고 넣은 글루건을 사용합니다 뚜껑에 잘 붙이려면 글루건이 뜨거울 때 저처럼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벌레를 위해 손가락을 희생하세요 이렇게 짖어주면 빠르고 깔끔하게 붙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번째, 인조화초를 벽에 붙입니다 방법은 망사 붙일 때는 똑같습니다 손가락으로 짖으세요 다섯번째, 흙을 부어주세요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부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완성 이제 이 안에다 사마귀를 넣어주면 모든게 끝났습니다 번외로 만약 이런 작업이 귀찮다면 이런 압축 양산형 버전도 있으니 어느 것을 쓸지는 당신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마귀 집 만드는 방법을 2분만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마귀 집은 사서 쓰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벌레같은 충황즈였습니다